스랄, 그 상대는 스랄! 도움 해머를 위하여 정령들이 자들을 파괴할 걸세 도움 해머를 위하여 정령이 될 것입니다 도움 해머를 위하여 정령이 되었습니다 도움 해머를 위하여 정령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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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를 위하여. 모두를 위하여. 모두를 위하여. 엄청 빤, 강력하게 치라고. 엄청 빤, 강력하게 치라고. 모두를 위하여. 모두를 위하여. 모두를 위하여. 모두를 위하여. 모두를 위하여. 모두를 위하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